Q. 이번 시즌에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지금 이번 시즌에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개막점 보러 가고 있습니다. 가방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리고 고프로 하나 챙겨가고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주차 공간 없을까봐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 주차 자리도 딱 하나 넣으면 돼요 다행이다 좋습니다 차를 멀리 두고 오길 잘했네요 여기선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일로 가시죠 와 사람 많다 다 왔다 이제 다 왔어 아 저리로 가면 유니폼 샤러드일거에요? 여기가 들어가는거고 이게 나오는거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보이네요 여기 입장하는 둘이에요? 다 왔어 저희 다 왔어 들어가시죠 저는 10번이라 이리로 가요 영훈님은요? 다시 모이나요? 몇 번이세요? 하프타임에 어디서 만날거에요? 사진 한 방 찍고 해야지 사진 한 방 찍고 마이너컨으로 아 지금 리버풀 2대2네 2대2? 살라랑 누네즈 살라랑 누네즈 아 유니폼 사는데도 검사같은걸 하네요 가방만 검사한거 아니죠? 다 왔어 아 성민이다 아우 개비싸 이거 멤버십 할인 안되나요? 10% 돼요 살거에요? 살려구요 태민이는 살거에요? 고민되네 목이 약간 드러난거 같은데 이건 10% 음 음 아 사람 진짜 많네요 여기서 유니폼이나 이런거 사실분들은 매치 없는 날 사시는거 충분합니다 와 진짜 바쁘다 그래도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계산이 빨리빨리 되네요 여기 진짜 빨리되네요 네 네 이즈 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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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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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스포츠 유니폼을 입게 될 줄이 알아. 이리로 갈까요? 네. 땡큐. 오, 개꿀. 어이씨, 또 통과해야 되네. 이런 거 또 통과하고. 1, 2, 3, 4, 5, 6, 7, 8, 8, 8, 9, 9, 10, 9, 10, 10, 10, 11, 11, 11, 12, 13, 16, 17, 17, 18, 18, 19, 18, 22, 19, 20, 21, 21, 22, 22, 23, 24, 27, 29, 29, 29, 30, 25, 28, 23, 22, 24, 28, 24, 25, 27, 24, 27, 24, 25, 24, 29, 28, 27, 28, 25, 27, 29, 29, 29, 29, 29, 31, 29, 29, 29, 29, 30, 29, 29, 37, 29, 32, 28, 29, 29, 30, 29, 29, 30, 31, 30, 31, 29, 30, 29, 29, 31, 35, 32, 32, 31, 29. 오, 이ρού, 이제 혼자도 다단다. 며칠까지 가는거야? 524 524 2 3 4 저기다 524 아 사람 사람 너무 많다 가자 오 보인다 대박 롤 3 롤 524 롤 롤 롤 0 3 3 4 5 5 5 5 5 6 6 6 7 9 9 10 10 11 11 12 12 13 13 아, 여기요. 주민 스타일, 블랙셔츠, 콧대왕, 아, 알아요. 또똥만 원정석이래요. 본인에 대해서는 17. Cristian Rom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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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Let's go.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hank you. Bye. Bye.